안녕하세요 꽃과 열매입니다 오늘은 어렵게 구한 블랙잎 신상 두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블링블링 분홍꽃도 좋아하지만 꽃이 피기 전 심심하지 않게 블랙잎을 보고 싶은 사람 정말 진한 검정잎을 좋아하는 사람 검정잎의 끝 초록라인 정렬로 깔끔함을 더한 오덴쉐의 블랙맘바입니다 아직 블랙맘바의 꽃을 엄청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장일기 개념으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라늄의 핵심이자 매력은 블랙잎이니까요 처음 블랙맘바의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블랙맘바는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독사의 한 종류입니다 전 농구선수 코비 브라이언트의 별명도 블랙맘바였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뱀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성인 10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독을 한 번에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코브라 종류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뱀으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겉은 그렇게 검정색은 아니지만 맘바의 입안이 검정색이라서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잎도 분홍분홍 이쁘지만 블랙잎 때문에 더욱 유명해진 아이인데요 직광을 많이 받아주면 정말 진한 검정잎을 만들어줍니다 이 경우 잎 끝에 초록라인도 많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꽃이 아니라 잎의 매력에 빠지는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검고 예쁜 물을 만들려면 직광을 추천드리고요 저도 배치 잘되는 명당자리를 이 아이에게 내주었습니다 두번째 블랙잎 정확히는 카라멜입니다 블랙잎의 아이는 카라멜 레드입니다 블랙맘바의 꽃과는 다르게 빨강의 장미 느낌의 꽃이구요 빛의 향에 따라서 잎의 색이 달라지는데 저는 직광보다는 살짝 안쪽에서 키운 아이가 더 잎이 이쁜 것 같습니다 카라멜색으로요 완전 검정잎의 역할은 블랙맘바가 하고 있으니까요 빨간 꽃이 있어 더욱 화려하게 빛나는 카라멜 레드라고 생각됩니다 진한 갈색잎에 연둣빛 테두리까지 게다가 빨간 겹꽃까지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스러운 카라멜 레드였습니다 불편해보는ió уль 하는wol크 сним까지 생각하지 않을 nered bile 하루론pf 아들이 fpi 8,0루디오 9,0루디오 9,0루 pembe 10,0룟 10,0루Rad0 11,0루 perception 10,0루per 10,0루빵 11,0루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